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프라임뉴스입니다. 승객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했습니다. 미국인 23명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보잉 777 여객기 MH17편이 네덜란드 암스트레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로 가던 중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고 추락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MH17편과의 교신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지점에서 끊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 러시아 무장반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분쟁 지역입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무원 15명과 승객 280명, 총 29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트로 포로쉔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부군은 공중에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며 반군의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군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여객기는 정부군이 격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AFP통신은 반군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우크라이나 반군이 이 여객기를 정부군 수송기로 오인해 잘못 격추했을 가능성을 함시하는 반군 사령관의 글을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고리 스트레코프 반군 사령관은 우린 지금 안토노프 26 수송기를 토레즈 근처에 추락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로쉔코 대통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대표가 참석해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정한 수사를 벌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사건은 끔찍한 비극이라며 미국 정부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지난 3월에도 239명을 태우고 중국 베이징을 향해 가던 MH370편이 인도양에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항공사에서 이 같은 의문의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유럽 지역의 항공사들과 승객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루프트 한자, 브리티시항공, 에어프랑스 등은 우크라이나 동부 항공로를 우회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번 사건의 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